아 오늘 딸 영어연구소에 와가지고 그 꿈에 대해서 또 직원분들과 같이 이렇게 그 회사의 꿈 그 다음에 직원들의 꿈 이렇게 적고도 발표를 한 시간 가졌는데요 아 진짜 어 저도 진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정말 가슴 설레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소장님 오늘 아 네 그거 예전에 이렇게 하셨던거 네네 네 안녕하세요 따기만큼 영어연구소 캡틴 유일 김영익 소장입니다 이거 제가 보물지도 3년 전에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직원들과 그리고 저희 회사 연구소 나아갈 방향 비전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좀 더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고 친구들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고 해서 오늘 박형근 강사님 모시고 보물지도 딱 이만큼 영어에서 진행했는데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친구들도 에너지업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의 이제 정체성 방향성 그리고 직원들을 하나로 묶는 팀워크를 바라신다면 이 강의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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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